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차량은요 현대 산타페 TM 디젤 2.0 2WD 익스클루시브 차량입니다 2018년 8월에 등록된 2019년형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29,000km입니다 차량 아쉽지만 유사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차량 장점으로는 1인 신조 차량이고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다양한 옵션 장착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상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썬루프 루프랙이 있고요 그리고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면 스크래치나 스톤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본넷도 쪽 보면은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범퍼 쪽 보겠습니다 보면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압축해보겠습니다 휠 보면은 휠 상태 좋은 거 확인해 주시고요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0 맞췄고요 4.03으로 50%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면 컨디션 좋고요 두어 쪽 보겠습니다 두어 쪽 봤을 때 문콩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ER 뒤쪽 휠 보면은 휠 상태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0.0 맞췄고요 6.83으로 80% 남았습니다 뒤에 보면은 후방 센서 있고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테일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고요 그리고 내부 쪽 보면은 공간 널찍하고 관리 상태도 깔끔합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먼저 뒤쪽 휠 보면은 휠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보조석 측면 도어 쪽도 문콩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후측방 경보 시스템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고요 보조석 앞쪽 휠 보면은 휠 상태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이제 내부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 했고요 앞쪽에 계기판 보면은 주행거리 29,513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보겠습니다 어딥티드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있고요 그리고 핸들 왼편에 LDWS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위에 보겠습니다 ECM 룸미러 하이패스 블루 링크 있고 앞쪽에 블랙박스 있습니다 위에 보면은 2열까지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썬루프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앞쪽에 모니터 보면 내비게이션 있고요 후진교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오토 에어컨 입구 1열의 통풍 열선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컵 홀더도 사용 가능하고 전자식 바퀴 있습니다 이제 2열 보겠습니다 2열 탑승했습니다 앞쪽에 보면은 에어컨 속풍구 있고요 밑에 보면 USB 잭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보면은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중앙에 보면 2열에서 컵 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도어 쪽에 보면은 2열의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엔진 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 룸 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보면은 조금 더 채워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진 룸 내부 보겠습니다 내부 쭉 봤을 때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확인되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음은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 터롭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음은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 터롭습니다 앞쪽에서 엔진 미션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 같이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음은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음은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현대 산타페 TM 디젤 2.0 2WD 익스클루시브 차량이었습니다 1인 신조 차량이고요 그리고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도 같이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구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